시즌1 우승자 홍진호. 굉장히 개인 플레이에 등합니다. 저도 또한 제 나름대로 장점이고. 장동민 씨는 제가 보기에는 홍진호 씨와 나를 반반씩 섞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군데에서 특화되지 못했어요. 굉장히 독볼 장군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따라올 거면 따라와. 하지만 안 따라오면 다 죽일 거야. 너는 그저 이 공간에 있는 먼지 같은 문제야. 굳이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. 현실을 즉시하고 얘기해라. 아 이 두 사람들의 귀가 묘하네.